아 맛있겠다. 근데 캔에 달려있는 거라고. 이거 미쳤다 얘들아. 왜? 어떤 거? 이거. 이거 미쳤다. 잠시만. 아 짜증나. 아니. 이거는 다른 회사에 한 번 지원서를 넣어. 근데 만약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? 근데 궁금하긴 해요. 아 더비들끼리 토론회에서 못 보겠어요. 더비들끼리. 너 봐 봐. 너 봐 봐. 아 배 아파. 아 배 아파. 아 이러지 마세요. 아 배 아파. 아 여러분 이거는. 이게 진짜 큰일 난 게 뭔지 알아요? 안 돼요. 아니 이건. 저희 브이앱보다 댓글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만 웃으세요 보고. 아 이게 되게 신박한 질문이 있다. 뭐? 대박. 아 힘들다. 애들 집에서 밥 먹자. 너무 매워가지고. 갑자기 진짜로. 밥 먹자. 집 가서. 아 진짜 너무 웃기다. 아 질문 하나 있어요. 비둘기로 살기 비둘기란 살기. 하하하